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영아의 굉장히 얼리였던 얼리크로스가 일단은 잡혔었고요. 바로 곧바로 전달을 하는게 좀 빠르게 이살로 됐어요. 곧! 정말 때 추가 시간에 최유리가 해결합니다. 스코어 2대요. 네 최유리 방금같은 장면 놓치지 않고 아주 자신감 있게 침착하게 또한 정확하게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이 최유리 선수 아주 득점을 다 올리고 있어요. 선수권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고 방금에도 아주 좋은 장면으로 침착하게 골을 만들어내는 최유리였습니다. 이번 시즌 벌써 8번째 득점을 만들어낸 최유리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이 팀의 해결사임을 증명합니다. 정말 최유리 선수의 최대 강점이라 볼 수 있는 이 스피드가 복부했었던 방금 장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단 다시 한번 득점 장면 오실까요? 네. 한 번에 굴려준 것. 아 이세현은 웬만요. 아주 좋았어요. 패스. 그리고 여기서 어렵지 않게 힘들이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해줬을 최유리입니다. 굉장히 좋아하죠.